아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 즉 고구마 입니다 오늘은 고구마 로얄 고구마덱으로 전투를 시작합니다 고블린 오두막으로 호그라이더를 막아줍니다 지진 지진 굉장히 카운터 덱이죠 일단은 호그라이더는 방어가 잘 됐습니다 알키리로 엘릭서를 소비해 줍니다 로켓병은 굉장히 까다로운데 제가 엘릭서가 지금 꽉 찼기 때문에 오 지금 엘릭서 4화가 낭비됐죠 공개가 있습니다 일단 호그라이더는 지진과 함께 다시 왔고요 지진이 카운터이기 때문에 지금 불리한 상황입니다 로켓병이 다리를 건너 오자마자 발키리로 방어를 해주고 감전탑이 있는 분입니다 이탈리아 뿐이십니다 감전탑이 터지면 호그라이더를 보내겠습니다 아이고 메가나이트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호그라이더가 뛰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불안한데 일단은 메가나이트를 막는게 중요하기 때문에 메가나이트를 막아주고 고블린 오드막을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적이 지진이 있는 분이어서 지진에 대한 대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진이 깨졌기 때문에 가운데 고블린 오드막이 깨졌기 때문에 윗쪽으로 호그라이더를 오실 확률이 큽니다 현대 맞고 깨졌으면 그나마 잘 막은거죠 벽사이드에서 파이브홀 날려주고 1000대 870 아 지금 이거 번개랑 지진이면 끝나는 각인데요 감자탑이 깨지자마자 감자탑이 깨지자마자 아하 이탈리아 분이 메가나이트랑 호그라이더를 동시에 들고 왔는데 굉장히 까다로운 덱이었습니다 굉장히 까다로운 덱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제가 초반에 엘릭서르 4를 낭비해서 로켓병이 살아서 다리를 넘어왔었죠 그런 불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웠던 것이 승리의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전투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전투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안녕하십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